안녕하세요.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아침 9시 16분입니다. 먼저 추천 종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차 관련주 한국판 유딜 관련 수소차 관련 신호팩스입니다. 현재 저점 찍고 있습니다. 4440원. 조금씩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지금 아주 하락 중에 있는데 이제 4425원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4420원 타점입니다. 아침에 시초가로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어제 저녁 때 데이터 솔루션도 지금 홀딩해서 가져가고 있고 EDGC 관련해가지고 진단키트 관련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현재 홀딩 중에 있습니다. EDGC도 조금 더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에도 좋고 또 데이터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로 조금 더 매수하셔도 됩니다.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단기 가열 종목으로 현재 30분에 한 번씩 거래되고 있지만 앞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신호팩스 말씀드리는 동안에도요. 4425원에서 공방 중에 있는데 매수 잡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수익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기원 드리면서요.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